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이야기에 멀쩜 많은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이야기 이구신팔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화합니다 금해요 진정한 연말이에요 12월을 맞이하여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분들 허한나씨가 혈우락으로 거느다보도 힘차게 마음을 달래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스워졌어요 안녕하세요 허한나 개운하다 그렇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추워 외로워 너무 추워 추워 오늘은요 이분이 말이죠 이제는 만화로 가요 고스트 바둑왕의 남자 주인공이죠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는데 유니크하다, 유니크해 이게 20년 전쯤에 유행하던 만화인데 유행이 돌고 돈다니까 이미 작가는 이 헤어가 유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보셨어요 선년 지명이죠 이 헤어스타일이요 이 헤어스타일이요 여러분 그 고스트 바둑왕이란 만화 나 너무 고스트 바둑왕 이 헤어스타일이 요즘에 아이돌 친구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요 이렇게 아니 저도 반반 나눠가지고 시안은 솔직히 이거 따라했죠 아니요 저는 시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매 받을 수 있지만 윈터씨를 제가 시안을 가져갔어요 어디 윈터? 에스파 윈터씨 뭐? 왜? 왜? 야 디귿자쯤 있잖아요 여러분 윈터씨 시안을 가져갔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 얘기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저한테 염색 중인 사진 그때 아 그 얘기했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탈색된 거 보고 오늘은요 고스트 바둑왕의 남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에요 해낼 거야 무려 20년 전 만화의 헤어스타일을 요즘에 또 친구들이 많이 또 하고 있죠 맞아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오늘 주제 나 사랑에 미쳐서 부모님 속 뒤집어봤다? 아 블랙핑크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엄만 내게 말했지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엄마만 아빠만 안 듣고 사랑의 불장난 저질러서 부모님 속에 천불나게 했던 아가들 사랑의 불장난을 들이켜보거나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던 분들 아니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안나씨가 말씀하셨던 게 아주 그냥 대놓고 엄마한테 엄마 나 경주랑 모텔 간다 아를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좀 진실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또 어머니 또 썩나게 하셨잖아요 제발 제발 거짓말이라도 해 너 너가 딸이야 안나야 심지어 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외박해 기대면도 아니고 대면 대면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대면대면 해줬어 대면대면 해줬어 엄마랑 대면대면 해줬어 노곤노곤노곤이 이게 우리가 약간 핑퐁핑퐁 글자를 좋아하네요 대면대면 노곤노곤 네 아 뭐 그거 말고도 뭐 또 있을까요? 많죠 우리 할머니 속도 한번 뒤집었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왜냐면 부모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집이 또 비었네 해피에 그래도 키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가 갑자기 온 거야 집에 진짜 갑자기 삐삐삐 어 난 그 순간 제일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걔를 옷장에 집어 던졌어요 옷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할머니가 또 되게 깔끔하세요 옷을 항상 옷장에 넣으세요 옷을 딱 정리정돈 외투를 딱 벗어서 옷장 문을 딱 연 순간 그 옷장 같은 옷장인가요? 같은 옷장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 세상에 네 거기 앉아있던 제 전남친 엑스 남친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대면했네요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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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한테 항상 인사해야죠 그럼요 아주 뭐 요거는 뭐 가볍죠 뭐 제이1779님 성함은 안 밝히셨습니다 네 자 우리 아버지는 그 베란다 샤시 방충망 수리하시는 분인데요 큰언니가 28살 때 자기 좋아하는 남자 부모님 사시는 고향집에 갖다 드린다고 아빠 가게에 샤시 방충망을 트럭에 싣고 갔었어요 언니가 트럭 운전하고 갔어요 결국 둘이 결혼했어요 아 야 깡녀다 깡녀 와 트럭을 운전하고 사실 이거는 도둑 아닌가 도둑 방충망을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업장에서 방충망을 가지고 들고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거 모르셨으면 만약에 진짜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셨겠다 차까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빠 차까지 그러면 이건 백파 아셨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트럭 몰고 가는 길 아빠 나 지금 방충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고 있어 아니야 아빠가 차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아버님이야 업장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어요 아빠 생업이고 나발이고 뭐 그냥 근데 다행인 건 둘이 결혼 또 하셨어요 결혼했다 이와이 땡 속옷 가게를 하셨어요 야 메이크업 메이크업 서울에서 일하던 저는 엄마 보러 간다는 핑계로 가게에 자주 가서 당시 두 살 연아였던 남친의 속옷 양말 등등 거기다 남친 부모님 것까지 너무 챙겼던 거죠 몰래 챙긴다고 챙겼는데 뜯어진 비닐이 한가득이니까 엄마가 이게 뭐야 하시며 들켰어요 등짝을 미친 듯이 맞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입을 킥킥킥 하고 싶어요 야 보통 보니까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많이 갔다가 맞췄네 그러네 그러네 아니 본인 돈으로 안 사고 왜 그렇게 살림살이를 갖다 아니 뭐 있는 걸 그렇게 갖고 나가 하나 사주지 시상해 시상해 아니 아니면 엄마 좀 매상을 좀 올려주지 그러니까 어 아 이거 살림살이 가지고 가는 거는 등짝 맞을만해요 그렇지 아 이분 왠지 본명 아니실 것 같아요 김금잔디님 아 본명이실까 아니실 것 같은데 야 고1 때 처음 사귄 남친에게 미쳐가지고 한 달 폰 요금이 무려 54만 원 나왔습니다 인정 야 이거는 해외 통화 정도는 해야 007 땡땡처럼 그 정도 장거리 정도 나와야 이게 나올 수 있는 54만 원의 핸드폰 요금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041님 21살 때 여자친구의 자칫집 주인이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여자친구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그냥 폭탄 선언을 하고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무려 1년 동안 이 공기 어떡하지 엄마 나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았어요 어머어머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엄마한테 죄송한 거면은 지금 끝이 21살 때니까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야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눈앞에서 살림 차리신 거잖아요 그냥 엄마도 모르는 사람과 동거로 하게 된 거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지? 1년이나 1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에요 아니 21살 때 이거는 진짜 20대니까 할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다 이게 사실 30대 40대가 되면 이런 용기 못 내요 아 그쵸 야 이건 21살 때니까 가능한 거야 객기라고 하죠 고장도 봐봐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철저하게 본인을 가리셨어요 땡땡공룡님 자취하는 여자친구 집에 TV가 고장이 났었어요 마침 아버지께서 축구 경기 보신다고 주문한 32인치 LCD TV가 집 앞에 도착했길래 그거 들고 가서 여자친구 집에 설치해주고 왔어요 세상에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TV가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와요 택배사와 대판 싸우고 계셨는데 전 모른 척 했거든요 결국 제 행각 들켰고요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TV를 집에 다시 가져왔어요 어 모냥 빠져 얼마 전 고향 집에 75인치 TV 사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 얘기 하셔서 아직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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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는 좀 비싸다 아 그리고 이제 32인치 TV 축구를 보신다고 했던 거 보니까 거의 2000년대 초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TV 그 축구 경기 챙겨보신 아버님들은 대부분은 진짜 완전 찐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TV 이거 큰 걸로 이 화질 좋은 거 이거를 구입을 하신 건데 큰 맘 먹고 아버지가 또 이거는 아휴 혼날만 했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건 맞아야 돼요 등짝 맞을만 했어요 제가 아버지라도 너 이놈의 자식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저는 도구로 사용했을 거예요 왼손으로는 안 그래 난 도구로 사용했을 거야 최유정님 대학교 때 의대생 남자친구 만나서 그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냉장고 반찬부터 정말 집에 있는 걸 다 퍼 날랐어요 우렁각시였구만 그때 엄마가 미쳤다고 하시길래 나중에 의사 사위 볼 거야 라고 큰소리 펑펑 쳤거든요 지금은 사위는커녕 솔로인 채로 엄마 집에서 밥값만 침내고 있어요 내 의사 사위 이제 어머니가 제발 나가 살아 그냥 가 어제 나가야 돼 제발 거짓말이라도 하고 나가 살아 제발 모텔 가 박용남님 예전 여자친구가 이벤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행 가셨을 때 현관 입구부터 온 거실에 촛불 200개 헬륨풍선 50개 장미꽃 100송이 놓고요 손편지를 쓰고요 임창정의 결혼해줘 틀어놓고 제 방에 숨어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친구가 제 여친을 데리고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부모님이 일정이 하루 당겨져서 집으로 오신 거죠 친구랑 여친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 장면 보신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잘못 키웠어 내가 잘못 키웠어 몸져 누우셨어요 일주일을 엄마한테 빌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님 속상해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맞아 세상에 이게 엄마한테는 해준 적 없는데 그런 거 보시면 또 섭섭할 수 있어 엄마는 이거는 대단히 매우 섭섭하고 매우 이거는 가슴 한쪽이 정말 뻥 뚫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걸렸잖아 차라리 모르셨으면 괜찮은데 아니 근데 왜 엄마 집에다가 그걸 해놓는 거야 어? 자기 집이 아니잖아 아니 이제 집이 뭐 이땐 자취 안 하셨나 보죠 아니 뭐 그러면 약간 좀 어디 약간 좀 이벤트처럼 다른 장소라도 네 이때 집이 좀 제일 편안하셨나 보다 깨끗했나 왜냐하면 그럼 이제 또 안 계셨으니까 네 3428님 17년 전 서울로 올라와서요 자취하던 중에 직장에서 만난 그녀와 그녀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께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녀의 언니와 같이 오셨는데요 저희는 집에서 증거물을 싹 다 치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남자랑 같이 사니? 신발장에 어 무서워 무서워 신발장에 남자 인라인 인라인 스케이트가 들어있다고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아버님은 내려가는 버스에서 내내 한숨만 쉬셨답니다 지금은 장인 어른이세요 저는 이거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인라인 스케이트가 걸렸다고? 일단 발 사이즈가 다르니까 제가 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발이 작으셨나 보다 그랬나 봐 그런 걸릴 수 있어 아 남자 인라인 스케이트 왜냐하면 저같이 230 이러면 누가 봐도 여자 사이즈인데 발이 왜 이렇게 조그마세요? 키가 작잖아요 230이면은 이게 당연히 여자 사이즈잖아요 230이면 이렇게 작으시면 걸리지 걸리지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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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